인천경찰청이 여름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도서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맞춤형 경찰 활동을 전개합니다. 경찰은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지역 주요 해수욕장의 여름 파출소를 운영하는 한편 대의작과 소의작도 등 6개 도서에서는 의경 1명씩을 추가로 배치해 치안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.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방역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.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방문객 추이와 119 신고 등의 치안 상황을 수시로 살펴 그에 맞는 조치를 적시에 제대로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.